2부에서 계속 됩니다. 5부에서 계속 됩니다. 홍구 어서와라. 강판 200개 물어왔습니다. 어 그래 우리 홍구 어서와라. 랜 진영하님 추천 홍구 어서와라. 강판 200개 KSL 펑스 어 그래 홍구야 가자. 강판 200개 아 왜 또 귀하냐 꼬리꼬리 누나도 그만한 또 사정이 있었겠지 왜 그래 자꾸 블랙 때려주세요 매니저 형님들 이노베이션 출동 아 야 월드컵 결승 어디데 어디에요 여러분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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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